먼저 키워드를 두 개를 쳐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단어를 모르면 풀리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 일단 첫 번째는 뇌 첫 줄에 있어요? brain 있죠? 근데 두 번째 줄에 있는 plasticit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 단어는 제가 칠판에 적어놨는데요 신경가소성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죠 플라스틱화 될 수 있다는 거거든 그 혹시 이과에서 배우나? plasticity 배워요? 신경가소성이 뭐예요? 신경이 뇌에 있거든요 뇌에 많은 거예요 신경정신과 그러면 뇌에 공부하거든 근데 이게 가소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신경가소성 그러니까 뇌에 있는 내용이 이쪽이 잘못돼도 이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플라스틱을 이렇게 녹이면 불로 녹이면 이렇게 형태가 바뀌잖아 그런 걸 plasticity라고 하거든 그걸 신경가소성이라고 불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정도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거든요 이해가요? 신경가소성?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을 먼저 첫 줄에 나와있는 브레인과 플라스틱시티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업이라는 사람과 동료들은 이미 강력한 증거를 발견해 왔죠 뭐라고? 뇌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플라스틱시티를 즉 신경가소성 아래에 있는 유연성에 의해서 치료될 수 있다라는 중요한 증거들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지 그쵸? 여기서 한 가지 단어를 더 체크하면 힐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1번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보면 여기 보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풍이니까 이쪽 부분에 대한 뇌가 망한 게 아니라 없어진 거거든요 망했죠 여기가 없어진 거예요 굳어버렸다고 근데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이 손을 쓰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죠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원래 뇌의 이쪽 부분은 손을 쓰기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가 중풍으로 죽은 세포가 되어버렸지만 옆에 있는 부분이 오히려 그 역할을 다시 담당할 수 있었던 거니까 유연하게 고쳐지는 거니까 계속 똑같은 것이지 이해가요? 그리고 명확하게 죽었던 것 의역해서 완전 죽은 부분이라고 생각한 부분을 다시 쓰게 되는 것이니까 이 테크닉을 called conscious induced movement therapy라고 나와 있으니까 therapy 이거랑 똑같은 단어 위에서 골라주세요 뭐가 되죠? 힐링이 되는 거죠 치료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6번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단어가 신경, 가소성, 뇌 그리고도 치료, 힐링 이거라고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는 의역을 해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2번 문장도 전혀 정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even, 뭐뭐 할지라도 even though the part of the brain that controlled the arm 원래 팔을 통제했었던 그러한 부분인 뇌의 일부가 was damaged, damage를 받은 상태라 할지라도 CI movement therapy는 force the brain to open up new areas 뇌가, 뇌가 새로운 영역을 열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거죠 자꾸 자극을 받았으니까 in order to move the dead limb 죽어있는 limb, L-I-M-B 명사로 사지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사지 팔다리 할 때 사지 사지를 움직일 수 있도록 새로운 영역을 열어제켰다는 거죠 이거 정말 대단한 능력이죠 뇌가 안 쓰던 부분이 탁 써갖고 너 이걸 써라! 라고 하게 됐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구조 뇌로 하여금 새로운 영역을 열어내도록 압박을 가했다 뭐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죽은 부분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다 라고 나왔는데 그 다음 문장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 나오죠 in other words로 출발하는 문장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연결해서 볼까요 다시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learning something well needs less brain power 무언가를 잘 배우는 것은 적은 뇌의 힘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무슨 소리야 잘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힘든 부분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고 잘 되는 거잖아요 지금 힐링이 있고 치료를 받는다는 거니까 아픈 부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근데 뭔가를 배운다는데 뇌를 별로 중요하잔다 not more makes your brain more efficient 뇌가 좀 더 효율적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 안되는 부분을 다시 쓴다는 거니까 효율성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쟤는 정답이 3번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딱 들어야 되는 거예요 3번이 정답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3번을 없애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기억나요? 그리고 나서 4번도 비슷한 이야기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문장은 위에 있는 내용은 어떤 8이 더 이상 쓰지 못했는데 뇌가 다시 됐다는 부분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 여러분 이야기죠 난독증 얘기 나오거든요 농담이에요 난독이라 집에 가서 울고 그러면 안 돼 난독증 이걸 못했던 사람이 비슷한 결과가 있었던 거야 speech impairment 말을 말 못하고 난독증이 있는 사람이거든 이런 연구는 초창기에 있었지만 마이클 멜자니치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대학 출신의 사람이 뇌의 신경 가소성은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age decline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차피 계속해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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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실판 이쪽 다시 한번 봐주면 실판 이쪽에 다시 한번 봐주시면 이 글의 핵심은 뇌와 신경 가소성 그리고 치료였는데 어찌 보면 제일 핵심적인 거는 치료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치료에 있는 부분에서 정답의 근거로 아니었던 건 유일하게 3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어요? 정답을 3번으로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observation ém